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님들 최근에 어떤 것에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 본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아주 가끔일 것 같습니다 또한 나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요 바라보는 시선, 곧 바라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내가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선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물질적인 시각으로 저 물질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거는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일까? 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물질적인 이익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나의 시선이 자녀에게 쏠리지 않을까요? 자녀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관심이 자녀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저희 아들은 요즘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야구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녁때 야구를 보고요 그리고 어제는 심지어 친척들이 왔는데 야구장에 가서 드디어 소원을 풀었습니다 야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맨날 저녁마다 뭐 하자고 할까요? 캐치볼 하자고 매일 저를 부릅니다 정말 시선이 가는 곳에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시선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지구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시선은요 다양한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바라보는 대상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좋고 나쁘다 또는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자의 어떤 가치관이나 좋아하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지구 장노님께서 시선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저에게 10년에도 선물을 주셨는데 지난 5월 달에도 저에게 선물을 주셔서 제가 책이 두 권이 있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선이 등장합니다 둘러보는 시선 달리 보는 시선 멀리 보는 시선 또 높이 보는 시선 건너보는 시선 깊이 보는 시선이 이것입니다 그 시선에 각각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시선의 의미를 설명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이런 다양한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의 표지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자막이 뜰 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삶이 달려간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삶이 달려간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으로 삶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쏟아 그것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시선과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어느 곳에 가시든지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부릅니다 1차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요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두 본문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 갈릴리에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그 지역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것은요 사역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또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려줍니다 1차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2차 갈릴리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들린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으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잠잠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납니다 또 이어서 가다라 지역에서 귀신들린 두 명의 사람을 고치셨고 중풍병자와 혈루증 걸린 여인 한 관리의 딸과 맨인과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3중 사역에서 유독 치유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삶이 달려가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당해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실까요? 바로 무리였습니다 무리 우리가 한번 9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점량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셨다고요? 무리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알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는 것 그것은 그냥 고개를 돌리다가 우연치 않게 그 사람을 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자세하게 또 주의 깊게 보았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자세하게 파악하셨습니다 무리의 상황이 어땠죠? 목자가 없는 양이 되어 고생하며 기운이 닿으며 힘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0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자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에게는 목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종교 지도자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백성들에게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거짓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무리의 삶은 피폐하였습니다 거짓 목자의 무관심으로 많은 병자와 거지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리는요 그냥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고 그들의 시선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서 그 무리를 바라보셨으면서 또 삶을 이해하는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선이 또한 잘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있다면 요한복음 5장에 베들스다 연못에서 만난 38년된 병자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서 보시고에 쓰인 헬라어 단어도요 이돈입니다 베들스다 연못에서는요 이 38년된 병자 이외에도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 연못에 있었을까요? 베들스다의 기적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8년된 병자에게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를 보셨고 그의 병이 오래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시선이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모든 힘을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그저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단순히 바라보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다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전 개혁한 그 성경은요 민망이 여기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국어사전은 불쌍하다의 뜻을 처지가 안 되고 애처롭다 라고 번역합니다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라고 할 때 감정적으로 참 안 됐다 라고 생각하며 동정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요 컴패션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오 성경에서 쓰이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감정적인 동정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에 해당하는 헬라오 단어는요 조금 어려운데요 에스플랑크니스데입니다 에스플랑크니스데 이 단어의 뜻은요 무엇무엇을 궁유리 여겨 마음이 움직인다 무엇을 궁유리 여겨 마음이 움직인다 국어사전에 불쌍하다의 뜻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사용된 곳에서는요 동정의 차원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에 또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의 기적사건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고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이동합니다 나인성에 들어갔을 때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인성에서는 한 과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고 그 아들의 장례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감정적인 동정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근데 할 수 있는 행동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이 여인을 애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도요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시선이 여인에게 갔습니다 그녀의 모든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동정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시는데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슬픔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체적인 행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감정적인 동요만 있지 않았습니다 37절과 38절에서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시며 구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냥 요청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10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10장의 시작은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진 제자를 바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그들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경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서 무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 땅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제자들에게 위임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2절에서 사도로 칭하십니다 제자라고 했다가요 2절에는 사도라고 칭합니다 사도는 무엇일까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았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주셨던 무리가 있는 그 세상 말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위해 고생하며 힘이 없어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무리를 바라볼 때 그들의 진정한 아픔을 이해하며 그들을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려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통해 그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이제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와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올해 티르키의 이즈미르 땅으로 성교를 다녀왔습니다 이즈미르는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 지역입니다 티르키에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99% 이상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교를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에 대부분이 형식적인 이슬람교도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도와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위로하는 사역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개척된 버가모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곳 중에 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버가모 교회의 터와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새롭게 교회가 개척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버가모 지역은요 15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2년 전부터 여러 민족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가 없어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배 드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티르키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렌트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건물을 임대하려면 주인이 교회를 한다고 하면 잘 임대를 해줄까요?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티르키에는 더 심합니다 주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요 절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정말 건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감사하게 우리가 방문했던 교회 건물의 주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변에 똑같이 반대가 있었지만요 그 주인은 나는 괜찮다 여기서 교회를 해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해서요 성도들의 헌신으로 페인트칠도 새로 하고요 티르키에는 지금 빨간색 카페트가 보이시잖아요 이 카페트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카페트가 없으면 집이 아니라고 이런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도들의 헌신으로 카페트도 깔게 되고요 에어컨을 설치하여 두 달 전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했던지 아마 이곳에도 저와 함께 있던 분들이 계신데요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현지 교회의 리더들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 그 교회들, 새 교회를 저희가 방문했는데 그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비전은요 소아시아의 일곱 개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들은 너무나 놀랐죠 그런데 티르키의 땅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 도시 가운데 그런데 그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 알고 있던 이슬람교의 유일한 신 알라는요 전혀 사랑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접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아시아 일곱 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목자 없는 양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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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